에이기 그냥 이렇게 해야되 귀막 이게 답이지 준비 끝 1 뒤에 있는거에요 L 소문자 L 이에요 소문자 L 빨림 고르세요? 안 고르지나? 본인도 골라야지 제가 일부러 한게 좀 저장불가라고? 어 당연하지 저장하자 고고 시작하자 어차피 내가 뒤에서 막아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저글링 지나가려나 저글링 안지나가겠지? 아 지나갈 것 같은데 불안한데 됐다 이정도면 안지나가겠다 뭐하지? 스톰 잘하네 스톰 한 번 더 오케이 뭔가 이상한데 했는데 산업때문에 덜덜 어 이거는 뭐가 뭔지 모르겠네 자 막자 저글링이 다행히 안 들어오네 이래서 뒷자리를 해야되 이건 이래서 뒷자리를 해야됩니다 경도는 어 솔직히 도둑이 아니다 경찰이 좀 밸런스가 안맞아 경찰과 도둑은 확률 빌리하면 야재요 그럴밤엔 통과제리가 낫지 않을까 생각중이에요 통과제리도 괜찮은데 그래 그래야 오래가거든 불안한 불안한 스티커 하나 그리고 85번째 서포터 감사합니다 일부러 끝에 했어 흠 이래야 깨거든 그 다음 스테이지는 아마도 좀 껄꼴 없기 때문에 안될 세이브가 안될 마린이 많은데 마린이 많으면은 뭘로 해야되나 스톰이의 답인가 아 끝에 힘듦 이건 레알입니다 끝에 힘들어요 음 탱크는 아닌것 같은데 탱크를 했다 칩시다 어려워 아 이거 코리안 디페스 맞아요 이거 코리안 디페스인데 아 어려워 음 뭘 해야될까 나도 이걸로 해야되나 그냥 끝에서 막는거 보면은 이걸로 막던데 보면 하긴 이걸로 막더라 어떻게냐면 마린이 여기있고 리버가 이쯤 오케이 고 시작하세요 마린님 마린? 최대한 양념해주세요 플레이그 최대한 양념해주세요 플레이그 빨강자리는 그냥 플레이그 하는거밖에 없어서 제가 끝자리 했어요 일부러 그럼 스크럽 안 지나가지 않아요? 지나가요 안 지나가긴 이렇게 지역이 저글링 정도 되는 애들이면 지나갈 수 있어요 아마도 저글링 크기 정도 되지 않나 플레이그 플레이그 뿌리는거 답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소음을 히드라로 치고 어 그 다음에 플레이그를 뿌리는게 낫지 그래 플레이그 플레이그 플레이그를 안풀이네 응 근데 이건 맞겠다 쉽게 벌어우 흐흐흐흐흐흐 아 그래도 양념이 되있어서 파님이 자꾸 자폰맨을 추천하네요 근데 이거 다 토지기인데 이거 방어가 쎈가 얘가? 올해? 근데 마린 데미지가 1이니까 1 데미지 밖에 안받네 파님이 캐리 하신다 뮤탈블러드는 솔직히 커세오부는 끝이잖아 야오나는 머닝님은 야세오 파님이 캐리 하신다 스톰 스톰 스톰이 어디갔지? 어어 스톰이 어디갔냐 어차피 이제 게임이 끝났네 게임이 끝났습니다 뭐여? 왜 안죽어 죽어어 아이고 데리버 됐다 근데 힘들어 그러면 동화효공님 피퓨 피푸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뭐냐 아 울트라네 울트라는 뭐다? 메딕이 다비다 좋아 길막하자 이거지 다비로다 여기서 리버하고 핫템은 솔직히 무술모다 쓰지마라 아 화이트데이는 언제 나오지? 아이폰으로 화이트데이가 빨리 나와야 내가 그걸로 방송할텐데 그게 안나와 아직 언제 나오지? 빨리 나와야 내가 행복할텐데 방송하니까 안그래요? 아 아 아 아 흠 흠 흠 흠 흠 난 준비 다 됐다 울트라기 때문에 전혀 걱정될게 없어 흠 흠 흠 흠 흠 안드먼저 나왔음 블레스텍으로 해도 되잖아 결제를 해야 되잖아 8800원 나는 아이폰으로 정품 살거야 블레스텍으로 방송하면 좀 힘들어 마라더님 안녕하세요 흠 복도리는 쓰지 말아야돼 메론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 그거 유료지 당연히 8800원에 흠 비싸 8800원이야 그래도 살거야 난 오 오 근데 이거 생각은 좋았는데 빌막이 안되네 하다 왜 자폰맨 하셨지 분홍색은 뭐예요 분홍색? 어디 분홍색? 아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은 자폰맨이네 흠 흠 흠 수라님 BJ살랑님 안녕하세요 다들 왜 자폰맨을 하시지 그런데 다들 왜 자폰맨을 하시지 다들 갑자기 자폰맨을 하기 시작했어 아 리을 아 리을 아 큰일 많이 하세요 아 정말 아이디 읽기 힘들군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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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캐리해주마 지금 한마리나서 터뜨리지 터트리지 그냥 나는 하던게 없네 흐흐흫 뒤에서 그냥 하는게 없어 엉크라니 으아악 그렇다고 엉크라고 하다니 짐레이너 자꾸 패드리 치는 것 같아 왜? 짐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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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패드립이지? 전혀 그렇게 안되는데요 뭐하니 자 끝내자 아야 뚫으면 돼 괜찮아 하는 대사가 앞에들이 같애? 그래? 뭐하니? 쟤 방금 뭐하지? 히드라에 아 이번에 히드라면은 흠 왜 야비앤데스 사님이지? 흠 히드라면은 히드라끼리 싸워야 되는데 헌터킬러 헌터킬러끼리 싸우겠습니다 싸우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고요? 당연히 이렇게 어그로를 하고 싸우면 되겠지 이렇게 흠 흠 흠 흠 흠 미타임 고구리님 안녕하세요 흠 못봤네 내가 흠 내가 이거 집중하느라 흠 흠 흠 영웅이 들어가 데미지 2 아니다 2면은 잘못 골랐네 흠 잘못 골랐어 흠 흠 흠 내가 유닛을 잘못 골랐어 흠 이럴수가 흠 흠 큰일이네 흠 흠 흠 흠 흠 이거 큰일인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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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브루들링만 있으면 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뭐야 이거 왔느냐 이겼노라 몸빵이 필요하다 몸빵이 필요하다 죽겠다 안돼 백쿠리 찰스민님 안녕하세요 이런 실수였네 이게 사기 버전이었나 이거네 아 이거 사기 이거였어 내가 원하는 버전이 이거네 이게 진짜 오리지널 맵이야 이게 진짜 오리지널 맵인데 참고로 이게 힘들어 여기서는 아칸이 좀 잘 나와 아칸이 좀 사기로 나오는데 대신 유닛이 괴석입니다 마칸사리가 닿는다고? 야 버그는 하지말자 노샘되니까 그러지 말자 우리 그러지 말자 아 처음엔 저글링이니까 시스탱크는 아니고 아마도 파베지 답이겠죠? 당연히 아니야 아칸이 답이겠네 아칸이 석이잖아 이맨 뭐죠? 물량맞기입니다 자 압도적인 힘으로 아카네 아칸이 답이잖아 아카나 하세요 아카는 괜찮은데 이거 맞게 있네 연도는 길막 가나가네 야 이게 내가 원했던 버전이 여기 있었네 수비감자님 S JUH 공인사고님 안녕하세요 이게 내가 원하는 버전이 여기 있었네 이게 옛날에 내가 진짜 많이 했었는데 코리안디베스가 아닌 이게 진짜 대신 상대방은 내가 알기로는 영웅저글링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이건 영웅 나온다 그래서 악한 체력이 높아 이노스 클라스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거 영웅이 나오는 거라고 체력이 높아서 아이고 이거 SCV 써야돼 나중에 SCV로 서플라이 지어줄 수 있습니다 영웅이야 참고로 럭커가 괜찮은데 럭커는 가나면 여기서 박아주는게 좋죠 그리고 럭커 하나는 바로 풀어주고 그것도 괜찮아요 방법이 하나를 여기다 박아주지 죽을텐데 영웅저글링이라니까 이게 매직으로 길막 길막 왜이러지 저기요 길막이 뚫려요 서플 참고로 주웅은 라이프 부기면 돈 줌 어크리드 아직 공중 쓸데없지만 아 이거 알아 버그 버그 누가 모르니 이거 어크리드 아직 공중 쓸데없지만 불안하게 가지마 이거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안돼요 SCV 못 뽑아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예를 들어서 얘는 못하잖아요 서플라이는 가능한 연두자리랑 그리고 보라자리 그리고 주황립만 커맨드 지어서 띄운 다음에 여기 앉혀요 그 다음에 SCV 뽑고 유닛을 무한대로 뽑으면 끝입니다 참고로 어 그 레이스로 만들 수 있어요 돈이 생겨서 레이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레이스로 뭐 할 수 있냐면 아니 핵이 있는데 레이스로 뭐하더라 그 레이스로는 뽑아서 나중에 버그 잡아줘야돼 버그 쓰지 맙시다 우리 버그 있는데 버그 쓰지 맙시다 버그가 있어서 탄생한게 코리안디페스죠 오잼되니까 이거 원래 돈줌 참고로 핵은 지으세요 쓸데있으니까 이거 원래 돈줌 언제 죽이지? 그니까 언제 잡아요 옛날에 무단수성함 여기서 배틀 포켓만드 그때는 내가 미안했어 제작자님 미안해요 무단수성했어요 그때 마컨 마컨했네 어느 세월에 잡냐 이거 어느 세월에 잡냐 밥먹자 중앙이가 잘못했네 왜 피닉스 뽑았어 피닉스 왜 대수사가 나빴네야 또 왜 또 나이가 나쁜 사람이야 야 야 왜 라이프를 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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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부개 부개 봐 부개 봐 이거 이건 1웜 내가 알아 그래 용관님 안녕하세용 이건 라이프프게드 아무일이 안 일어납니다 ASTF456님 안녕하세요. 이상한 맵이래 맞아요 이거 옛날에는 재밌었는데 봉그레니님 안녕하세요. 오래 걸렸지 마카라 하면 일로 오네 참 왜냐면 이게 못 넘어가니까 밥먹고 있어서 오토가 나는거라고? 그럴 수 있지 루님은 방송 안하나? 루님 방송 안하나요? 라고 개판 맞아요 개판이네요 루님 방송하는지 봐야지 하나치네 굴레리오 언제 하실려나 언제 잡지 야 다잡았는데 또 릴을 해? 괜찮아 이거 다잡아가 이제 다잡아가는데 왜 갑자기 릴을 하라고 해 얘들아 이건 아니잖아 위로 안가나? 아 정말 오래 걸린다 아아 마컨 안쓰나? 마컨을 써 이 사람아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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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린다 진짜 이거 몇 번째 잡는거야 야아 캐논! 캐논이지 아까 노래 틀어드린거 캐논이었어요 뒤에서는 잘 잡을 수 있는게 뭐가 있냐면은 러커 밖에 없죠 왜 러커인지 보여줄게 왜 제가 러커를 품는가요? 그런 이유가 다 있죠 여기 나오면 애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여기 아니야 여기 말고 살짝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쪼고서 저글링 공격한단 말이야 나머지는 두 마리 길막하면 돼 이렇게? 아마도? 좋아 완벽하군 준비 끝! 잠깐만 있어봐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야지 자 라이플은 없다 라이플은 없습니다 드라켄 파동포딘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저글링 들어올거 같은데 근데 이거 라이플 파괴도 게임이 안끝나요 이거 파괴돼도 그냥 나가는게 게임 끝나요 이거는 그냥 게임 나가야돼 이거는 전화의 학원의 알림이 몇번을 들으... 다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계속 알림이 떠? 밀리에서 러컷 체력이 얼마죠? 200이에요 이게... 밀리에서 나오는거일걸? 아니네 얜 차기네 잠깐만 아 죄송해요 러컷... 200 아니에요? 다르네 아... 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체력이... 몇이지? 러커가 실제해서 체력이 몇이죠? 어? 얘도 똑똑한데? 아... 아... 이게 안되겠네 이건 스캔이 있어가지고 쟤들이 보였다 안보였다 가네 안되네 컥 탱크 컥 이거 망할 수 있으려나? 그니까요 야 럭크 이야 빨라서 못잡는다 이거 이거 빨라서 못잡아 잘봐 다행히 잡았네 다 휴 이번엔 울트라? 더 미쳤는데? 왜 시민이 두마리지? 올레리오? 시민이 두마리요 그래 자기 제가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구슬 이런 미친 사라 캐릭언이 나왔어 사라 캐릭언이 나와서 아... 사라 캐릭언 저기 갔나? 아니 난 이거 하려고 했는데 SCV가 보이길래 난 얘랑 같이 나오는지 알았어 아... 이런 멍청한... 아 대빡아 옥종 기무띠님 나무꽃님 안녕하세요 아 대빡아같은 오징 구구가가님 안녕하세요 큰일났네 괜찮아 잘될꺼이야 안그래? 잘될꺼야 어차피 이모판 난 불안하다 아 핵을 쓰려고 하네 망이라고? 아니야 야 그걸 지금 쓰면 어떡해 그 쏘다가 지금 죽어 니가 핵하고 가야지 야 이 해 핵 안쏘는데? 잘가세요 잘가세요 죽었어 아 루니 방송 켰어요 이제? 에? 에스스스uran 에스스이브이 이론 에스스이브이촘 яwnو 다운해님 안녕하세요 에스스이브이 봐라 에스스이브이가 하도 괴리한다 어디로 많이 죽는 소리가 들리는데 진레이너는 용감했습니다 아 이상한 광고 자꾸 날아오네 자 읽어보자 피지카드 고객 상황행사 시발 원래 고객만 되네 나 SKT인데 이제 비켜 나먹을꺼야 야 이거 뉴클리오가 전호바루가 유추된게 아니라 전호바루가 유추된게 아니라 원래는 바나나우유 공짜래 근데 바나나우유 먹고싶은데 비켜 이제 핵이 그냥 복사인가? 핵이 그냥 복사인가? 아 핵찌가 나갈대 당아서 그래 존나 위협네 그럼 난 존나 고스만 뽑을수있잖아 그럼 나도 해봐야겠다 지정자 여러분 재밌는짓을 좀 해보겠습니다 에스시비가 용감하도다 용감한 상을 줘야겠군 사기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미쳤어 이거 사기 이건 좀 에러가 너무 많아 아하하 세상에 이번에 그렇다면 시민이 두마리잖아 일단은 탱크를 하자 보험으로 보험으로 탱크를 한후에 보스를 뽑자 그럼 내가 뭐 나올지는 딱 나오는게 답이니까 일단 핵 써보자 자 해보자 핵 개발했는데 핵도 없어지구나 2하고 1 오케이 난 뭐 나올까나 자 한번 해보자 고스인가 아니면 아칸인가 좋아 간다 어? 어? 저기요 이게 뭐야 난 드라고인을 리버가라고인이야 어떡해 이게 뭐야 천사장 비번 보통 뭘로 해? 1234 1234 리버가 나오네 이거 버그가 있어 이건 하지마자 버그 재미없잖아 이번엔 여기 해볼까 참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이거 이거는 버그가 있어서 안되겠다 버그가 너무 많네 옛날 내가 초딩때 나온 유저뱀이니까 버그가 많아서 안되겠네 Everywhere 이걸 123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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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bounty 워싱일